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야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이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독록이 해야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3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물질에 대한 바른 사상과 관리 능력을 갖자 주신 것에 대하여 첫 번째 물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윤혹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과 2권의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물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물질을 어떻게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물질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어떻게 주시는가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나누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10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와를 경애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우리의 복의 유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 얘기를 걷는가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복을 받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세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주의 질서예요.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즉 우리가 물질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놀고 먹기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함으로써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물질을 얻게 되는 것이든 능력을 진장시키는 것이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든 모든 것은 수고를 통해서 얻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과 수고가 바로 물질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주의깊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물질을 한 것이 얼마나 요망하냐면 때로는 사람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히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더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활용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인지 주종의 관계가 항상 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호한 사람들이 섞여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것이 서로 범람하면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종속관계를 너희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브리설 13.5조를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이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수고함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욕심이 의한 것이고 우리가 돈을 우리의 욕심의 대상으로 세우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봅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 자, 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느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느냐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재능과 모든 시간보다 더 풍성한 걸 주실 수 있고 더 풍성한 걸 준비해 놓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누구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다시 한 번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다시 한 번 이 종속관계에 대한 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디모델 전성 6장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즉 이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일 때는 모든 탐욕의 크기가, 모든 욕심의 내용이 무엇으로 치환되냐면 돈으로 치환이 돼요. 돈의 양으로 우리의 욕심의 크기를 잴 수 있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칫솔을 점점 키우는 것을 우리가 경쟁적으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미 우리 현재의 삶이다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가격에 가서 올리는 걸 보십시오. 모든 것이 돈의 크기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무리 커져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족함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무엇이 생성돼요? 계속 탐욕이 더 크게 생성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총매자가 바로 이 돈이거든요. 숫자화 시키고 나면 끝이 없어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그래서 계속 유혹을 받아요. 더 많이 갖고 싶어져요. 더 많이 갖고 싶어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과 항상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계속 근심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13.5조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쓰러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의 통도를 우리가 스스로 걷어내고 우리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상태로 스스로 빠져들어가면서 스스로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은 인간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얻을 수 있다는 개념을 줘요. 우리가 만든 것, 인간들이 만든 것은 거의 대부분이 돈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우리가 앞서 나눈 팔복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 얻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 삶에 참된 거예요. 우리 삶을 사랑으로, 평화로, 은혜로, 능력으로, 승리로 채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나오는,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이러한 것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임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1월달 가정예배 때 나왔던 10편, 16편, 5절에서 6절에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있으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 안에서 얻는 모든 소득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일터, 일터에서 얻게 되는 과실, 그리고 이 과실을 함께 노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 우리가 열매를 맺게 돼요. 수고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세요.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사도행정 5장 4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종속관계가 어떻게 뒤집어져 버렸는지 자,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즉,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인은 너였다. 그런데 지금 네가 스스로 기업의 주인 됨을 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로서 지금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세웠는데 너는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이 너에게 생기도록 네가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느냐?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워준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주인이라 그랬어요. 내가 준 모든 복은 네가 누리는 것이고 네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요. 주도권은 너에게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주도권을 가장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냐?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됐어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이는 밖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잘 쓰는 모습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구제하는 거였어요.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거. 내가 나에게 주신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앞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절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네가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구제였죠.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9장 13절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직무, 지금 이 현지하고 있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무엇을 보여줬냐면 너희가 그리스트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즉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믿고 그 안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즉 어려운 교회를 돕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앞장선 거예요. 자신들이 받은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데 나에게 이 믿음의 은혜를 준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증거가 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트의 복음을 믿은 증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들이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연보였어요. 즉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더 가진 것으로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보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즉 구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유용한 거였다면 연보는 교회와 교회 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유용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교입니다. 4등 중 16장 14절 15절을 보시죠. 두아디라 시에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성교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아니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성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복음의 일을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쓰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교회 안에서 평균케 하는데 또 교회 간에 평균케 하는데 더 나아가서 성교라는 것은 민족 간에 평균케 하는데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잘 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가장 좋은 모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힘쓰할 때에는 이 물질의 노예가 될 일이 없어요. 물질 때문에 시험에 받을 일이 없어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거 물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물질의 종속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면 우리가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달려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부터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은 물질은 너희를 위해서 쌓아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땅에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종과 독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즉 그거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훔치려는 끊임없는 사람들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물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질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애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물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다시 다 돌려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바로 하늘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한 대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상할까, 이것이 변할까, 이것이 망가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누가 훔쳐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걱정하면서 살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유하고 수고로 일할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데 항상 뭐예요? 실패하게 돼요. 종과 독록이 헤아게 되고 도둑이 뺏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관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종속관계에 대한 바른 이의예요. 21절에서 23절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안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은 사실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더 강하죠.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 두고 쓰느냐 물질을 뭐하는 데 쓰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이 물질을 쓰고 있느냐 이것을 총량으로 봐도 유효하고 이것을 어디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나를 봐도 유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재물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고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분야에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이 물질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세요.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요청하면 주는 물건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기면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눈은 몸에 등뿌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오. 즉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좋으면 우리의 몸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가 있는 위치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것이 나쁘고, 거하는 것이 나쁘고, 생각하는 것이 나쁘고 방향이 나쁘면 어떻게 되냐면 필요한 쪽으로는 나빠지는 곳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인격의 눈이라는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물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자네에게 몇 천만 원이 있으면 어디에 쓰겠나 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봐오고 배워오던 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전사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 많고 성교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커왔으니까 그곳에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업하시는 분이 굉장히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젊은이들이라면 물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불릴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교회에서 좋아하는 곳에 쓰는 것을 더 즐거워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 개념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잘 굴려서 잘 불려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네가 잘 굴려서 잘 불려서 좋은 데 쓰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수천 년 동안 어떤 복을 누려왔냐면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이 맡긴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서 받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나라가 비교적 선진국 대열에 빨리 올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세상은 우리들의 개념이 잘못됐다 그러지만 성경이 가르쳐준 질서는 이미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확인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물질에 대할 때 주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지 세상 방법을 따르는지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합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나님이 세우는 창조의 질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섬긴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을 따를까 물질을 따를까 맨날 고민하면서 이 탐욕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이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나 많이 벌 때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든 터치하지 마세요. 오히려 계속 복만 빌어주세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으면 우리는 뭐든지 섬기는 만물의 종이 돼버립니다. 만문들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섬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나만의 착각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노예가 되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자,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문답으로 나눈 중심사상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답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특히 물질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이 말씀들을,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독교는 빈곤을 찬양하거나 정당한 재산 축적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 겸손한 인격과 여와를 경애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주제는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쌓아두느냐에 따라 복되게 쓰는 자와 욕되게 쓰는 자가 분류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질의 인격의 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의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고 바르게 보이나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바로 볼 수 없어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물질에 대한 사상과 행동이 그 사람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바른 사상을 가져 재물의 주인이 되어 재물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재물의 종이 되어 돈 때문에 신앙도 영생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질을 함께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수고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속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소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리를 이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언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선하라는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물질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암송 고백결단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암송 구절로 선택한 것은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조미나 독록이 헤아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것을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삭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고백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지에서 수고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시간과 재물과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 훈련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석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음과 같이 한번 고백해보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해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할 때 이 내용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통치 속에서 수고로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스스로 노예가 돼버린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강구합시다. 주의 일을 위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일할 때 더 많이 맡기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교만하지 말며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구석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